오래 기다리셨습니다. 지금부터 장천 비무제를 시작하겠습니다. 여러분, 저희 만두 많이 사랑해주세요. 비무제 기간 동안 한 개 사시면 무려 5개를 드리니까 경기 끝나고 꼭 들려주세요. 빠른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. 과학의 홍보는 이 정도면 됐고. 이제 몸 좀 풀어볼게.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다행히는 어느덧이 있어요. 에이저다. 다행히는 모른다. 가사의 홍보는 이 정도면이 없을까? 아니, 잤 gerade! 아니, 이럴 수가! 장천만두권의 대가 장천벨건 마포가 쓰러지고 말았습니다! 이렇게 빨리 도전자가 승리하다니 정말로 놀라운 애군이오! 오늘의 승자에게 박수 부탁드립니다.